보도록 하고 자 오늘의 주제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밖 청문회 버티기 신공 기억 안나 막장범의 실체는 이라고 저희가 달아 봤습니다. 네 박장범씨가 별명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어제 청문회 첫째 날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그런 것 같지 않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 막장범은요 시민들이 지어준 또 다른 별명이에요. 이제 뭐 그냥 청문회만 버티면 kbs 사장자일이 따른 당상이구나 버티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들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 청문회장에 실제 디올백이 등장을 했어요. 실물이 등장했어요. 네 실물이 등장했어요. 색깔은 다르나. 그게 등장해서 이게 진짜 파우치라고 생각 안 하느냐 여러가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거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파우치백과 관련해서는 박후보가 사과는 안 했죠? 저는 뭐 유감 표시라도 이렇게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본인이 기자라면 30년 기자를 했다면 본인의 이제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유감 표명을 한다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틀째 조금 전까지 청문회를 보고 왔는데 유감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 세 가지죠. 사이트에서 제품명을 찾아보니까 파우치라고 적혀있더라.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파우치는 작은 가방이더라. 그리고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어휘가 이제 의미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논란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소란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자기가 쓰는 어휘에 따라서 부여되는 의미가 다른데 우린 다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이분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고가의 빽에 대해서 가장 의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지 않았겠는가. 의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생각은 이게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을 것인데 본인이 이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혹이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통령과의 대담인데. 네. 의도가 있었죠. 어제도 청문회에서 관련한 질문에 주저면밀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9시 뉴스, 메인 뉴스 앵커이자 그리고 대통령하고 특별 대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특별 대담 1대 1로 한 기자나 앵커가 4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자리에 가는 건 사전 준비를 아주 많이 철저히 하고 갑니다.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했을 리가 만무하고요. 어제 박장범 후보가 그럼에도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어느 기사 제목에 그게 오마이수 기사로 기억이 나는데 당당한 박장범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당당이야 이건 뻔뻔한 박장범이지 제목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디올백 어제 실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조그만 가방이 백이 3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노동자 한 달 급여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디올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디올백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디올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그 제품은 파우치가 공식 명의더라. 그러면 디올 파우치 명품 백이라 하든지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는 사실 그걸 계속 자그마한 백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그 표현을 듣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저 백 그냥 별거 아니잖아. 저거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저게 왜 문제야? 소금의 문제시에 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제 가방에도 조그만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의 눈높이랑은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설령 그 제품명에 파우치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우치 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자그마한 생존품을 넣거나 화장품을 넣거나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그 현장에서 그 야당 의원이 이거 제가 쓰는 파우치입니다. 라고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정말 이 손바닥만은 그럼 헝겊으로 만들거나 비닐이거나 이런 게 파우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지 그렇게 고가의 명품 백을 흔히 파우치라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저희끼리 나눴는데 버티기 신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 버티면 본인은 사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질문이나 또는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대표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 봤거든요. 라이브로 그런데 파우치가 실물이 딱 등장했잖아요. 색깔만 달랐지 똑같은 제품이에요. 동공지집이 일어나더라고요. 눈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불안한 기색이 딱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물을 딱 보니까 조그마한 파우치가 아니야. 조그마한 게 아니고 진짜 비싸 보여.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서는 쉽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실제 박장범 씨가 영국 런던 특파원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보도할 때 명품, 명품 여러 단어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해로 백화점의 명품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12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때 썼던 명품이라는 단어와 지금 썼던 명품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단어의 뜻을 잃어버렸는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좀 전에 아주 잘 버티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능구렁이 같이 넘어가는 걸 참 잘한다. 이렇게 방송기자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생각났는데 기름장어라고 기름장어 어울려요. 이미지도 왠지 기름장어와 어울려요. 본인이 불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권력만을 쫓아서 양지의 길만 가던 사람인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견해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잘 피해간다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이분도 이제 청문회를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자들이 495명의 성명을 썼는데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뒤에 반성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반성할 게 없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되돌아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감원이설로 넘어가는 거는 참 잘하는 기름장어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